다시 loved by Susie found a nålhole to avoid opposing the match. I know feel bad. I'm just as frustrated as you are. S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I'd like to give you your title shot as well. But unfortunately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riple H and he said that since Bo Dallais technically won, he'll beat the Susie. Triple H can just overly rule you like that? Unfortunately when push comes this shove he can't and I'm not surprised that he did given your history with him. 자, 그럼... 에이제이형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안다면... 그럼... 제 자신을 만들어야 할거야. 제 자신을 만들어야 할거야? 아니. 이름을... 내가 도와줄 사람을 알게 될거야. 너는 무엇을 도와줄 사람을 할거야. 콜. 제가 도와줄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BCW를 만들 수 있는 퀄리티에서 어떻게 저를 할 수 있는 퀄리티는 제가 만저녁래에 있는 퀄리티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더 많이 받는 건,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전해지는 건가? 제가 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게, 제 퀄리티는 제 퀄리티가 망치랑 계단?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야. 네, 아직도 기간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걸어야 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세상에 넣은 거 같아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다 내가 아무리 가진다 부족한 나이, 너의 제주 아이유 미즈! 그리고 이 사랑한 와이프 마리스 시청자에게 말해, 마리스 정말 멋있네요, 아름다워 당신은 정말 극장에 대해선 그리고 당연히 그냥 창고장에 있는 것 같지요? 맘에 있는 외도가 있어, 내가 항상 마주가, 나라에서 구경하고 저의 슬픈 매트릭스의 옷을 입어. 내가 손을 감지 않으면 입을 꺾어. 내 절에 들어가서 내 절에 들어가. 너가 다가가가. 너의 짓을 잘하는 짓을 너가 왔나가다. 저는 미즈가 다이리에요! 그리고 저는 미즈가 다이리에요! 이곳에 도착해 본다, 터뜨릴 수 있는 곳으로 오고, 수고하나, 터뜨릴 수 있는 곳으로 오고, 터뜨릴때, 터뜨릴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저희 GM는 이것은 웃음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다... 아니면... 그는 그의 방송에 대한 관심을 못 받는다 나는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가까운 911로 2개의 아그리게드 캐릭터의 죽음을 통해 오오오오오오 미스! 사샤와 우리 지금 조금 즐거웠어요 하지만, 내 캐릭터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부분을 가르치게 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인간을 보여주지 않나 오늘의 끝이... 제 새로운 싱글의 타이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봐봐, 너는 내가 인터코네네넬 타이틀을 줬는데 그리고 또는 트리플 H의 루저 보씨 닐리스와 루저 보씨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타이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 자신의 타이틀을 만들었지? 와우... 이게 무슨 말이야, WWE 2K19? 이건 진짜 생활이야 정렬한 시간이야 너의 타이틀을 만들지 않아 아니, 이건 내가 처음 봤어 그리고 내가 너의 경쟁을 봤어 너의 경쟁을 봤어 너의 타이틀에 대해 얘기하자? 내가 자신의 타이틀에 대해 생각해 그것은 바쁘다 이 챔피언십이 너무 새로운 것 같지만 너의 상품이 더 높은 가격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숨지지 않아 내가 그 누구를 덤벼라 누구를 덤벼라 안녕, 챔프 내가 당신의 타이틀에 대한 사람을 덤벼라 그 누구를 덤벼라 그리스의 타이틀에 대해 생각해 아, 미즈랑 한판하겠네 내가 말했을때 누구를 덤벼라 하지만 너는 내가 내 타이틀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고 내가 그 타이틀에 대해 내 타이틀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하나는 어떤 특이한 상황을 해냈으면 뭐하는거야? 학생회의 학생회의 단계에만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명의 관계에만 가능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내 단계는 그냥 지구할 수 있는지 공격을 지구할 수 있는지 노 디큐 매치라고 하니깐 자, 기대하시라! 자, 기대하시라! 기다리게 됐어요. 이것은 모든 마블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오늘의 최고의 탈렛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더 높은 것입니다. 단지의 탈렛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콘테스트는 노 디스쿼리피케이션의 경쟁입니다. 액션 챔피언십입니다. 아, 제대로 구현해놨네. 이 녀석은 항상 영향을 받는다! 즐거워! 제작진이 여러분이 준비돼요? 엘라이스와 함께 걸어?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내 이름은 저기 세 개자가 있구만 순정이고 자 간다 누워있어 누워있어 어디 보자 자 내려와 빨리 노, 노 디킴을 주잖아 이거 내려와 이 자식아 야아 이렇게 오 야 그거 내꺼 아 맞더라도 이 아래에서 맞는거야 여기서 파워범 당하면 알지 어 여기서 파워범 당하면 파워범 오늘 우린 맞고 없어요 다시 올라올라 차이먼의 전역의 스페인은 여기 워낙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기억해보는게 여기 워낙에 있는 여기가 더 놀라운 경험이 또 도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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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택배가 처음으로 여기가 정확히 다 알고있어 내가 당한다 오 오 오 오 오 이 경쟁이 다 얘기했을래 이 경기, 너부터 맞을래? 완벽하게 죽였어 지금 이 경기의 문제를 보내주는 중인 것들은 이를 보내주는 중인 것들은 그 경기의 효과가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들은 아프겠다 정말 어려워, 바이런이랑 같은 경험을 했던 것들 이 경기의 경기와 경기와 관련이 있었을때 그래서, 이건 정말 엄청난 경기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이 길에 바이런이 아침에 책상에 있는 곳에 올라가자야죠 올라올라올라 카운터 세지 마세요 카운터 세지 마세요 카운터 세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데 좀만 참으세요 올라 올라 의자 쪽에 의자 쪽에 의자 쪽에 의자 쪽에 둑 빼게 의자 다리 맞았다 아 아 아쉽다 아 간다 2, 2, 3 우정과 무릎이 더욱 그 반은 다가iej지 않을까는 WWW의 역사에 исследовании 목숨을 태어난자들 word in the sky 이건 대략을 daughter의 평화 pontos에 의ising 차이가 그대로 거의 언급적이야 거의 2, 3, 2, 3, 2, 3, 2, 3, 2, 3, 3, 2, 3, 2, 3, 2, 3, 3, 2, 3, 4, 8, 10, 0, 1, 3, 1, 0, 1, 2, 1. 동대문 디디디에서 산건데, 아이가 버릴라그랬는데, 그리고 당신의 승인이예요! 몇주일 전에, 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당신이 그곳을 존중했을 때, 당신은 저와 저와 제 왕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제공했을 때, 엘라야스는 일부러서, 일부러서, 그곳을 못 준비했을 때, 그럼 내가 욕을 하셨구나! 너의 결과를 원하셨구나? 알았다! 내 진정한... 일루스트레스 타이틀? 내 2라운드 타이틀? 내 2라운드 타이틀? 헬로라 셀? 우리 게임을 끝냈어! 내가 너에게 정말 세상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버즈는 이 결과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쿠드 앵글들이 어디서 하는거야? 너희 둘 다 마지막에 대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하나. 그렇군요. 마리스, 엘라이씨, 미스트로라지 브릭사이트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즈의 타이틀은 그 타이틀은 그 타이틀의 타이틀은 제 타이틀은 제 타이틀은 제 타이틀은 즉, 이게 노 디큐 마치 이 타이틀은 롸 디큐 마치 이런라지 기다리는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모델이 롸 디큐 마치입니다. 우리는 롸 디큐 마치입니다. 대결과 롸 디큐 마치입니다. 다음 시즌은 수능 중심의 타이틀의 타이틀은 액션 챔피언 셰프! 보우즈가 시작할 때가 시작할 때가 돼! 흐흐흐흐 아 고맙습니다 이야 지옥에서 온 요리 오늘 불맛을 보여주도록 한번 아 따란 화끈하게 화끈한 불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밑에 헬 이너셀 DDP에서 산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 얼른 나와라 미즈놈 파스카킷한테 위다 줬어 이젠 니가 남해봐라 이젠 니가 남해봐라 얘 등장도 멋있긴 멋있어 나온다 이야 멋있긴 멋있어 둘썸 아 인기 많아 이야 아 인기 많아 셀을 가두고 화끈하게 해봅시다 자 DDP 스마트워칩의 매치 파스타켓 대 미즈 미즈 대 파스타켓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출발 하얼리우드 캘리포니아 221파운드 하얀 미즈 스마트 벨트 이틀 롱 이틀 이틀 롬 이틀 345파운드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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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챔피언 헬 헬 나의 스마트워치를 봐라 나의 스마트워치를 봐라 야 이거 뜨겁다 관심이 미즈는 지금 떨고 있는게 보여요 미즈는 지금 떨고 있는게 보여요 자 건전지 꽉 채워서 갖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제대로 반짝입니다 자 보시게 반짝인다네 음 그렇구만 자 정품입니다 10-0 시대 이쁘지 노 디케이지만 일단은 2W2 2W2 6 2W2 1W2 1W2 2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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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2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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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사장님이 이걸 좋아하셨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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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 일로 시작은 계단으로 하자고 성큼성큼 걸어가는거 봐 이거 무서운거 봐 뜨거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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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기다지기 고기다지기 오우우우 최근의 기억에 있는 고기다지기 고기다지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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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자 자 슬슬 들어와 이 친구야 자 슬슬 들어와 이 친구야 다시 돌아가자 자 자 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거 말고 더 화려한게 있다네 자 기다려 보시게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머리가 회복이 안됐을거야 자 좀 멀긴한데 이게 닿을라나 아 안닿네 아 아 거리가 안다 아 이것도 하나 꺼내와야겠다 자 자 자 자 자 자 머리 야 야 고기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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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뇌진탕 왔나봐 이거 좀 미안한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생기술을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야 왜 화났어 야 레슬링 해야지 야 각본이야 각본 야 왜그래 아 이거 미안하다니까 아니 때리라고 아 야 때리라고 한게 아니라 야 미안하다 아니 서브미션 약한데 연기야 연기 연기 연기야 연기 아 너도 이거 써 너도 이거 써 그래 너도 그거 써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니 연기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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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들어주고 이 썩을 놈이 야 야 야 연기라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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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모르냐 연기! 어 연기! 어? 말을 못하러 일어나 이마! 어? 연기라고 이 자식아! 이거 몇 번을 말해들어 빨리 안 일어나 다시 일어나 아이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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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채우고 자아 뚝배기! 연기! 망치 쪽의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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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는 그 끝부분의 최종 끝을 갖고 하나, 둘, 셋, 셋, 이 자식이의 재생이 iets 났다 이 자식이의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좀仔쇼한 대부분의 의견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 자, 여러분이 이 뷔엘을 밟는 건 그러나 그것은 한 명을 다시翌시오 과목을 다시 한 명을 보고 다시 한 명을 다시 한 명을 봐야겠다는 걸 첫번째 슈퍼스타를 보면서 driversu 만족하다고 합니다. 병에 관한 한 유명해지고. 버즈 Pilots! 그 수비가 바닥이 생겨. 예. 멘트에서 대답해지고 이 아시기 때문이라면 이런 쇠식을 정리적으로 날 수 없어졌다. 이제 이 clouds가 못한 각자 선수들이 이제 큰 챔피언이라면 흐 Теперь 밖에서 대답한 민감 그런데 변경할 수 없을 뭐지? 너 다 됐어! 미즈의 마지막에 불이 꺼지려고 했지 저도 모르겠지만 내가 뱉었고, 제 인터컨대의 타이틀을 뽑았다고 했잖아 그렇구나 하지만, 저와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 되어 있잖아 우리는 에어리언이 등장할 때, 누가 저의 대신에 의견을 받을 수 있겠지? 나는 당신의 친구야 네, 그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Hey, 사샤. 내가 그 챔프와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챔프의 스퀘어 이름을 불렀는데... 네, 그런 말이야. 너의 큰 경쟁을 넣지 않는다. 그러나 WWE 규칙에 따라서 너는 한 싱글의 이름을 하나씩 잡는다. 내가 룰을 흘러내려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는 둘을 잡는다. 하지만 HH는 그냥 방금을 터뜨려야 할 것 같다고. 정말 파티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지. 죄송합니다. 그럼 어떤 타이틀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반응이 있다면 저는 이 밤에 두 분의 챔피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벨트는 화이트지? 아 이런 쓰레기가 어딨냐 자기는 스마트워치 만들고 줘버렸어 하하하하